아... 아... 어떻게 죽었지? 피하는 줄 알았는데? 너무 가까이서 피하면 안되는구나 아... 아... 이거... 폭죽폭죽하니까 나도 폭죽하게 되네 언어의 전파는 역시 무서운 거에요 자... 이제 이번에야말로 이번에야말로 핫오댁님 반가워요 계속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데 이번에는 깰수있어 오호 자 방패 방패 한간대대구 오호 3단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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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단계 2대 때리구요 오호 3단 1대 때리고 2단 3단 1대 때리구요 오호 2단 3단 아유 폭죽해 맞았다 3단 4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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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 5단 원래 마법케가 보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 볼 수 있을꺼에요 그래 나 계속 그러고 보니까 한번만 더 해야지 한번만 더 해야지 하면서 계속 몇벌리나 하는거야? 저기라 야 여기 어디야? 아 나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여기 맞..맞..맞나?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왔는지 모르겠네 아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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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였지 아 나이스 쳤 눈 감고도 가야되 길을 이번에야말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세요 이번에야말로 자 해방 방지평파티스위 반대치구요 자 오오오然后 야 저걸 왜 못피해? 저거 찌르기도 있네? 자자 2단고격이에요 3단고격 어나미! 아아... 마지막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하자 예 뒤쪽으로 피했어야 되는데 옆쪽으로 피해가지고 이번엔 진짜 마지막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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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이번에야말로 깬다 군은 부럽두고 집중력을 높이고 잡히고 자 집중해서 해보죠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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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 아 자꾸 미련이 남는다 적을 안깨면 이 게임을 하지 않겠어라는 느낌이야 저 자식을 안죽이면 이 게임을 하지 않겠어 라는 느낌이야 발리스타리언 이 정도 되면은 깨도 실력으로 깼다는게 아니라 운으로 깬거야 이 정도 되면은 이걸 깬다고 해서 다음번에 깰 확률이 있는건 아니야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하이데이 하이데이가 어디에요 난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 난 지금 이거밖에 안 보여 내 눈엔 이거밖에 안 보여 내 눈엔 내 머릿속엔 이 자식을 이 자식을 무표 벌려야겠다는 델트 델트 타면서 안되가지구 이 정도면은 왜 왜왜왜rad 왜? 와.. 오우!!!!!! 내가 잘했는데 지금 으흐 와아아애 야 이거 녹화 보시는 분들한 데 되게 미안한데? 이거 이 부분 다 짤라야겠다 야 이거 이거 도착한 다음에 아 재밌어요 아 나 진짜 이번에는 이번이야말로 스마트한 겜포님 어서오세요 2번이야 바로 자 그럼 4번 까지 오케이 4번 1번 치구요 오호 2번 3번 1번 치구요 오 마법컵이다 1번 치구요 자 2번 3번 1번 치구요 자 방패 1번 치구요 1번 2번 3번 1번 치구요 마법컵 1번 치구요 1번 1번